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.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. 수 없단 걸 알아 우리가 가졌던 짧았던 시간과 빼앗긴 기회 난 그나마 내 곁에 잠시 살아 따뜻했어서 고마워 잘 있어 꼭 다시 보자 아 고픈 말이 내게 너무도 많아 긴 시간이 지난 꿈에 섞여 어쩔 수 없던 기다림 속에 안아주지 못한 눈물 흘려보내자 래미 때 새 아이템 감각적이네 레드 업무 고객 수준법 비결이 뭐야? 다다다 거기 아 성공한 쇼핑몰은 다 한다는 카페24 750명 전문가들이 트렌드 분석부터 마케팅까지 다 해준대 온라인 쇼핑몰 다다다 다다다